사랑하는 메가스태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슬럼프 극복 청소력이라는 제목으로 메가캐스트 촬영해 볼게요 제목에서도 슬럼프 극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8월달이 됐는데 일단 너무 더워 인간적으로 그치? 이렇게 더워도 되니 막 푹푹 쪄서 막 사람이 힘이 쭉쭉 빠지네 그리고 지금이 제일 공부가 안되고 힘들 때죠 선생님이 불측파 1강 처음에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마라톤이 42.195kg야 42.195kg 그러면 마라톤 42.195kg 구간 중에 32kg 구간 32kg 구간을 우리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심장 파열의 구간이라고 불러 심장 파열 너무 비유가 느껴져? 42.195kg를 뛰는데 마라톤에서 32kg 구간은 언덕 구간이 나온대 언덕 안 그래도 30 몇 킬로 뛰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언덕을 올라야 되니까 어떨 것 같아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느끼겠지 거기를 심장 파열의 구간이라고 하고 거기가 마라톤 보는 거의 최고의 묘미야 32kg 구간 거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거기서 순위가 다 바뀌어 막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치고 나오고 또 앞에 있던 사람이 막 그냥 나가 떨어지고 우리한테 있어 지금 이 8월 초 딱 지금이 수능이라는 마라톤을 뛰는 우리에게 32kg 구간 심장 파열의 구간이죠 그렇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이 심장 파열의 구간을 진짜 멋있게 버티면서 치고 나가는 수험생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수험생은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만 진짜 막 역전 당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막 밀려나가서 속상하고 근데 자기도 알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슬럼프가 온다라는 게 이게 자기 의지대로 안 되거든 이게 막 계속 주저앉고 공부가 안 되고 힘들어 죽겠고 하려고 막 해도 안 되는 이게 자기 의지대로 안 된다라는 거 선생님도 알아 그래서 막 속상해서 지금 막 힘든 수험생들 또 그런 수험생들이 지금 이 퀘스트를 클릭했겠지 역전 당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이 심장 파열의 구간이고 지금 뭔가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 다 아는데 또 7월 중순부터 뭔가 방학 열심히 시작했는데 막 내가 엄청 치고 나갈 줄 아는데 지금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막 너무 속상해서 주저앉고 싶은 우리 힘들어하는 수험생들 그 수험생들한테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키 하나를 좀 알려줄게 제목에서도 이미 청소력이라고 썼는데 여기 봐 이게 뭐 마스다 마스 히로 그래 이게 2007년인가 나온 책이야 2007년이면 니네 완전 꼬맹이 때지 그때 이게 베스트셀러로 막 했던 그런 책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대학 막 졸업하고 이럴 때 그때 막 베스트셀러 정서 선생님도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었었는데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도 와 하면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너무너무 좋았던 책이야 되게 얇은 책이야 청소력 딴 거 아니야 그냥 청소합시다 이거야 근데 이 청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라는 건데 몇 가지 사례를 좀 얘기하는데 그 동경의 디즈니랜드 옛날에 동경 디즈니랜드를 쓰레기 공원이라고 불렀었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디즈니랜드 같은 데 사람들이 가서 어때 막 쓰레기도 막 버리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좀 쓰레기 막 버리는 쓰레기통에 잘 버리는 문화도 없었잖아 그래서 뭐 끝나고 나면 그냥 쓰레기가 막 난무하고 그리고 디즈니랜드가 그렇게 잘 안 됐대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너무 더럽다 쓰레기 공원이 말이 되냐 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600명을 뽑았대 600명 그래서 600명이 실시간으로 뭐가 떨어지면 죽고 떨어지면 죽고 절대로 저럽지 않게 정말 깨끗한 가장 깨끗한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라고 했대 그렇게 만들었더니 아이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정말 최고의 디즈니랜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는 곳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 또 하나 뉴욕 옛날에 뉴욕이 정말 범죄의 도시였대 범죄 연간 범죄가 60만 건이었대 사람 죽고 쏘고 막 폭행해 정말 무서운 도시 또 그리고 뭐 영화에서도 여러분 뭐 이렇게 봤겠지만 옛날 뭐 미국 이렇게 뉴욕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막 으시시하고 음산하고 막 할렘가 같은 거 무섭잖아 또 막 지하철들도 봐봐 막 불도 껌뻑껌뻑거리고 막 지하철에 막 낙서투성이에 쓰레기투성이에 그랬대 그랬는데 1980년도에 시장이 어 다른 거 없다 너무 더럽다 너무 더럽다 자 뉴욕시를 깨끗하게 한번 청소하자 그래서 낙서 지우기 운동을 했대 그래서 막 길에다가 막 낙서해놓고 이런 거 다 지우고 거기다가 또 낙서하면은 뭐 진짜 막 혼내고 어 하면서 뉴욕시를 깨끗하게 다 청소했대 그랬더니 범죄율이 75%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뉴욕 완전 뭐 범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막 밤에 다녀도 되죠 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가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청소하는 게 이게 청소를 안 하고 뭔가 지저분하게 막 책상도 책들도 많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혼탁해진대 마음도 불안해지고 니네 봐봐 지금 뭐 이제 러셀 다니던 학생들은 러셀 자숙관에 또는 뭐 아니면 뭐 독서실이든 도서관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던 스터디 카페 아니면 그래 집에 책상이 됐던 학교 책상이 됐던 간에 여러분 지금 이제 공부하면서 8월달 정도 되다 보니까 뭐 개념서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서 받은 프린트들 문제집들 어때 책상 한번 봐봐 정말 많지 그치? 너무너무 많지 막 꽂혀있지 그거 딱 보기만 해도 한숨이 푹 나오죠 푹 나오지 근데 어떻게 공부가 집중해서 되겠어 그치? 슬럼프가 그냥 막 몰려오지 몰려오지 자 요 영상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야 그렇다고 이걸 또 딱 끄집어내서 무슨 대청소를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야 오늘 하루종일 무슨 청소하고 있어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딱 끄집어내서 일단 첫 번째 버려 버리라고 안 볼 거 과감히 다 버려 버리는 거야 과감하게 보지 않을 것들 어차피 안 볼 것들 니네 알잖아 그치? 다 끄집어다 버려 괜히 집착하지마 아 이것도 봐야 되는 척 그게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마음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거고 그 마음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과감하게 다 버려 다 버려 버릴 거 다 버려 어차피 못 볼 것들 안 볼 것들 다 버려 그냥 쓰레기통에다 그냥 다 갖다 쌓아서 버려 자 미리 보여줄게 자 미친 듯이 심플 저번에도 내가 이제 9월 모의평가 9평 적어도 3등급 만들어봅시다 2탄 해가지고 한번 올린 캐스트가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자 미친 듯이 심플 이거 누가 했던 말이야 스티브 잡스 맞아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아이폰 아이폰이 뭔데? 그냥 네모난 거에다 동그라미 띵 이게 세 개를 지배한 거잖아 그치? 그 심플함 스티브 잡스가 계속 했던 말이 뭐야 심플 심플 복잡함은 절대 안 된다 심플함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미친 듯이 심플 지금 이제 남은 기간 수능까지 이제 약 100여일 남았어 그치? 약 100여일 남았어 많게 남았다면 많게 남았고 적게 남았다면 적게 남았지만 절대 적게 남지 않았고 엄청 많이 남은 시간이야 이 남은 기간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 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 올 거고 공부도 안 되고 그게 막 슬럼프로 다가오게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하려 그러면 하지도 못하고 성적이 오르지도 않아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떤 전략으로 가셔야 되냐면 미친 듯이 심플 오늘 책상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버릴 거 싹 다 버립시다 어차피 못 볼 거 안 볼 거 다 버려 뭐 좋은 프린트라고 받아놓은 거 아 됐어 버려 니네 수능 끝나고 나면 우리 러셀 뭐 대치러셀 강남 러셀 목동러셀 할 거 없이 이제 자습관에 있는 책들 싹 다 빼가지고 밑에다가 진짜 쌓아놓으면 진짜 이만한 산하나가 만들어지거든 선생님도 한번 그때 가서 봤는데 진짜 과간이야 과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책이 거의 다 새 거예요 다 새 거야 프린트키 프린트 무슨 학원에서 받았다는 현장 자료 프린트라는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본 건 하나도 없고 다 새 거야 다 새 거 그냥 이렇게 쌓여져 있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걸 바라보고 쌓아놓고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고 슬럼프가 오지 그치? 청소력 지금부터 청소하는 거야 다 끄집어내 그래서 안 볼 거 싹 다 버려 그리고 심플하게 딱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근데 남은 기간 전에 먼저 일단 9월 모의평가가 8월 31일이니까 이 9월 모의평가가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되겠지 9월 모의평가까지 일단 요거 요것만 한다 요거 요것만 반복해서 완벽하게 심플하게 내 걸로 만든다 요렇게 딱딱딱딱 정해 그래서 9평까지가 일단 첫 번째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부터 또 계획 또 수능까지 막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 계속 의미 없는 거 알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끄집어내서 버리고 정확하게 딱 9평 전까지 8월 31일까지 내가 요거 요것만 끝낸다 우리 저번에 9월 모의평가 적어도 뭐 3등급 만들어 봅시다 2탄 뭐 내가 올렸던 거 같이 봤던 사람은 그때 내가 말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선생님이랑 같이 한다면 뭐 불즉파란 기출백제만 8월 31일 전까지 반복해서 완전히 다 끝낸다 뭐 요런 식으로 계획 알았죠? 그러니까 꼭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하여튼 지금 딱 보면 알잖아 심플하게 요거 요것만 그래 내가 딴 거 아니고 요것만 미친 듯이 심플하게 요거 반복해서 8월 31일까지 일단 끝 알겠어? 요렇게 그리고 8월 31일 날 9평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그거에 맞게 또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이렇게 반복해서 이거 이거 끝낸다 요렇게 가자고 그러면 100일 진짜 효율적으로 잘 보낼 수 있고 여러분 성적 무진장장장장장 올릴 수 있어 알겠어? 무진장장 올릴 수 있어 청소력 청소는 진짜 중요합니다 정리 한번 좀 합시다 알겠죠? 가방도 한번 열어봐 가방에 뭐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버려 어? 알았어? 다 버리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알겠죠? 한번 싹 한번 정리해봐 정말 슬럼프 극복될 겁니다 극복될 거야 알았어? 어 딱 두 개 얘기했어 청소합시다 버릴 거 싹 다 버려요 그리고 깨끗이 한번 좀 닦고 책상도 알았지? 음 그리고 그 다음 미친 듯이 심플 어 나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일단 8월 31일이 첫 번째 목표가 된다 9월 모의평가 그 전까지 요고 요고 국어는 요고 수학은 요고 영어는 요고 탐구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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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만 내가 완벽하게 일단 끝낸다 딱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딱 파보자 니네 지금 뭐 답답하고 속상하고 슬럼프 와서 어떡하지? 라고 했던 그 힘 빠지는 거 다 극복될 거야 알았지? 알겠나요? 알겠죠?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옆에서 항상 응원할 테니까 또 선생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번 수능 가서 또 일단 첫 번째는 이번 9월 모의평가 때 한번 뭔가 도약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도약한 거에 발판을 삼아 그 다음 수능 더 한번 뛰어 올라가서 진짜 슈퍼초 대박 한번 내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할 수 있어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지금 심장 파열의 구간이야 누구나 다 심장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근데 여기서 역전당하면 안 되잖아 역전해야지 그치? 역전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금 다시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알겠죠? 청소력 미친 듯이 심플 이 두 개 딱 기억하시고 한번 극복해서 역전합시다 우리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